이. 거기 마음에 들어요? 위대한 사랑이라 이런 이런 뜻의 장면이에요. 아는 노래는 아닌데 너무 좋아서 잘 와 닿았어요 빨리 와 닿았어요 앞의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이번 노래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. 대디님 그 노래 모르지? 뭐? 우나몰의 코시그란떼. 서정대가 좋지? 이 노래 아는구나 대디는. 제목이 제가 부르는 게 위대한 사랑이잖아요 위대한 사랑 인물 떠올리려면 제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성여자보다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부를 것 같아요 제가 부르는 거 하나하나에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아버지가 제일 귀로 이제 최신 사랑을 하시면서 듣고 계실 거예요. 그냥 평소에 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하는 계기가 확실히 됐어요 확실히 됐고 노래 설명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막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.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정말 즐거워 보이시죠. 정말 즐거워 보이시죠. 너무 즐거워 보이시죠. 굉장히 즐거워 보이시죠. 정말 입니다. 다이니 1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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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